뭐?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안 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줘! 해줘! 친구들 안녕!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예요. 오늘 캐리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바로바로! 오늘은 주주 워터파크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 우와! 워터파크다! 우와! 주주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캐리, 너무 환영해. 우리만의 워터파크. 자, 우리 빨리 놀아보자. 그 전에 캐리, 내가 얘기한 우리만의 워터파크 드레스코드 준비했어? 어? 드레스코드? 캐리 그냥 수영복 입고 왔는데 이거면 안 될까? 어? 으이구, 캐리. 우리를 봐봐. 자, 나는 해파리 치마에 해파리 머리띠를 하고 왔고, 나는 귀여운 상어 모자에 상어 가방을 가지고 왔어. 내 드레스도 상어 같지 않아? 아웅, 아웅. 안녕? 나는 인어공주 컨셉이야. 이 왕관도, 이 조개 가방도 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진짜 인어공주 같아. 그러네. 너네 다 컨셉이 있구나. 캐리는 그러면, 오케이, 이 빨간 리본이라고 할래. 이유는, 푸른 물 속에 빨간색이 잘 보이니까 캐리가 어디든 있어도 잘 눈에 튈 거 아니야. 오, 빨간 리본도 예쁜데? 우리 그럼 이제 진짜 놀아보자. 그 전에 빨리 워터파크 소개 좀 해줘, 주주. 와, 너무 멋지다. 여기 그네도 있는데? 우와! 캐리, 캐리, 그게 다가 아니야. 저기 위에 보면 문어가 있거든? 문어에서 물도 쏟아진다고. 우와, 진짜? 캐리 한 번 해봐야지. 밑에 문어를 누르면, 우와, 물이 나와. 쏟아내면, 활활활활활활활활활활활활활환. 우와, 신기하다. 자, 캐리의 물대포 맞아볼 사람. 그러면 인어공주, 너가 한 번 해봐. 좋아. 자, 시원하게 해줘야 돼. 알겠어. 자, 간다. 슈우우우우 예이 캐리, 너도 미끄럼틀 타봐.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 내가 보기에도 엄청 재밌어보여. 근데 케리가 타기엔 너무 작잖아. 탈밖에 안 들어가는걸? 케리도 놀고 싶은데 케리는 좀 이따가 더 큰 미끄럼틀 탈 거거든. 신나겠다. 자, 우리 이제 수영하러 갈까? 자, 수영하러 가자. 주지야, 너의 튜브는 이렇게 쪼끔한데 케리 튜브 엄청 크지? 차 입어. 얘들아, 이제 수영해보자. 앞으로 가자. 케리, 나는 물을 무서워하는데 이 수영장은 깊지 않아서 무섭지 않아. 이것 봐. 나 수영하는 거 보여줄게. 자, 잠수하는 것도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케리, 나 어땠어? 우와, 너 잠수 진짜 잘한다. 케리는 잠수 잘 못하는데. 대단해. 인호공지야, 넌 뭐하고 있어? 나는 너무 편안해서 잠시 잠에 들었어. 난 좀 더 잘래. 알았어, 잘자. 그럼 수영하자.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빙글빙글 돈다. 그나저나 수영 너무 열심히 했더니 배 너무 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좋아. 내가 아는 매점이 있거든. 그쪽으로 가자. 좋았어. 가자, 얘들아. 아, 배부르다. 나도 너무 배불러. 케리도 엄청 배불러. 살 것 같아, 이제. 이제 뭐하고 놀지? 잠깐만. 뭔가 허전한 거 했더니. 내 상어 모자. 어딨지? 그러고 보니까 내 왕관도 없어. 어디에 있지? 내 해파리 모자도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케리는 있는데. 너네 수영하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야? 이상하다. 학교 분명히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럼 다시 우리 놀았던 곳을 가보자. 그럼 있을 수도 있어. 어? 응? 어? 어? 어딨지? 찾았다. 왕관. 짠. 어? 찾았다. 해파리. 머리띠. 와, 드디어 다 찾았다. 내 상어 모자도, 너의 왕관도, 해파리 머리띠도 다 찾았어. 와, 고마워, 케리. 고마워, 케리. 고마워, 케리. 케리가 다 찾아준다고 했었잖아. 케리, 그럼 우리 밥도 먹었겠다. 또 놀러 가자. 나 워터 슬라이드 탈래. 얘들아, 우선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친구들, 오늘 케리와 함께한 장난감 놀이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그렇다면 케리는 더 즐거운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해피 패밀리, 케리.